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딸자식이라고 애지중지 30년 가까이 키워놨더니 어디서 거지같은걸 하나 데려와가지고 부모 등에 비수를 꽂아버린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아빠가 사주신 서울집에 10살이나 많은 백수남치를 몰래 데려와가지고 신혼살림을 차린 미친언니. 어 그래 이제 너희 둘다 죽었어. 아빠한테 이럴거야. 원제 언니의 남친과 한집에서 살기 먼저 방탈하는 것 정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미친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조언이 꼭 필요해서요. 짧게 음승체로 팩트만 쓰겠습니다. 우선 저는 20대 중후반 평범한 여자구요. 저희 언니는 후반이에요. 현재 저희 집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인데 몇 년 전 예전에 저희 아빠가 아이고 서울에 좋은 아파트가 하나 나왔구만 이러면서 덜컥 집 한 채를 사버린거에요. 당장 이사갈 생각도 계획도 없는데 그냥 큰집을 사버린거죠. 뭐 언젠간 이사갈 일이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말이에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남한테 전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이 가끔씩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별장처럼 쓰면서 잠깐잠깐 머무는 그런 집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한 3년 전이죠. 언니가 갑자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겠다면서 집에서는 집중이 안되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뭐 나가서 공부를 할게요 이러더니 자기 혼자 짐을 싸가지고 서울집에 쇽 들어가버리는거에요. 아니 미친거 아니야? 여기가 훨씬 더 조용한데 뭔 짓거리야 이게? 솔직히 언니 행동 어이가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또 자식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공부를 하겠다니까 오야 그래? 이러면서 응원을 해주시더라구요. 뭐 거기서 혼자 집중하면 금방 시험에 붙지 않겠냐 이러면서 3년 지났는데 아직도 못 붙었어. 정말 흔쾌히 서울집에 살게 해주신거에요. 저는 마음에 안들었죠. 근데 이게 뭐 내 돈 주고 산 내 집도 아니고 엄마 아빠 집이잖아. 또 반대를 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짜증을 나지만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진짜 미쳤나봐. 하라는 공부 아니 지가 하겠다는 공부는 안하고 딴짓을 해요. 참고로 저희 언니는 현재 기준으로 8년 정도 만난 남친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저만 알고 있는건데 그 남자가 계속 서울집에 언니가 있으니까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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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결국 그 집이 아예 들어와 눌러 살게 된거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되는게 보통 이런 경우 우리 여친집이 있네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남자가 억지로 밀고 들어온게 아니구요. 저희 미친언니가 들어오라고 한거에요. 자기야 왔다갔다 하면 힘들잖아 돈 만들고 그냥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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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어차피 결혼할건데 뭐 어때 들어와 이지랄 참고로 이 남자요. 저희 언니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아요. 거의 마흔이죠. 부록이라고 부록 특히 저희 아빠는 아니지만 저희 엄마랑 비교하면 나이가 20년도 차이가 안나는 사람이에요. 여하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 남자를 모릅니다. 사실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고 엄격한 사람들이라서 언니는 자기 남친 있는걸 8년동안이나 숨겨온거구요. 저한테도 들킨거죠. 근데 입단속을 단단히 하더라구요. 만약 이걸 알리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구요. 여담이지만 그래요. 이렇게나 보수적인 엄마 아빠가 도대체 왜 언니 혼자 나가서 살게 했는지 이거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그래도 거기가 좋은 아파트니까 안전해 보여서 그런건가? 여하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하튼 남친이 있다는걸 8년동안 몰랐던 우리 부모님 당신들 큰 딸내미가 지금 어떤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다는거 이건 아예 상상도 못하고 있죠. 게다가 다른 장소도 아니고 아빠가 산집에서 어디 감히 짐작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저 저는 서울 갈 일이 종종 있는 사람인데 그럴 때면 당연히 서울집에서 잠시 머물다 오거든요. 며칠씩 일 때문에 가는 것도 있고 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그 아저씨가 떡하니 앉아있으니까 진짜 이거 너무 불편하고 매번 짜증이 팍팍 올라와요. 아니 이건 우리 아빠 집인데 당신 딸인 내가 왜 저 사람 눈치를 봐야되나 정말 볼때마다 분노가 중첩돼요. 미쳐버리겠다니까? 특히 덕그지 같은게 언니에요. 언니는요 이 집을 완전히 본인 거라 여기는 중인데 주인 행사를 합니다. 어차피 결혼할 거고 이 집을 지갑 받아 갈 거라고 하더라고. 뭐 저희 아빠가 그렇게 할 리도 없겠지만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게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인데 아빠 엄마의 자식이 나도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내 집처럼 그냥 거실에 누워가지고 TV도 보고 귤도 까먹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데 언니 남친이 항상 거실에 떡하니 버티며 TV를 보고 있으니까 그걸 못해요. 그리고 가끔 부모님이 서울집에 오겠다고 하면 언니는 절대 오지 말라며 별별 변명을 다 대고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자기 결혼할 때까지 그냥 여기서 쭉 살거래요. 이게 그래요. 아무리 내 친언니고 또 언니의 남친이라 해도 그래 나보다 언니보다 10살이나 많은 완전 아저씨에다가 저한테는 남이잖아요. 형부 아니잖아. 이런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어요. 그래서 서울에 갈등마다 스트레스 오지게 맞죠. 아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서울집에 오게 되면 언니는 그 아저씨의 짐을 모조리 빼버리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예 몰라요. 그냥 언니가 그 집에서 공부만 주고라 열심히 주구장창한다고 단단히 속고 있죠. 아 그지 같은 거 또 있네요. 언니 남친 지금 무지 백수거든요. 언니도 백수고 이런저도 백수죠. 하루 종일 그 집에 차 막혀가지고 밖에도 안 나간다고 해요. 아니 뭐 이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든 말든 그래서 지 인생을 완전 조지든 말든 그건 내 아빠가 아니야. 근데 이딴 식으로 부모님한테 배신 때리고 등에 칼 꽂는 거 이거는 용서가 안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또 그렇다고 사실대로 다 말해버리면 저희 집안 분위기 완전 개판되는 건 기본이고 특히 아빠는 언니를 산채로 갈기갈기 찢어 죽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언니 역시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저한테 복수를 할 게 불부듯 뻔한데 대체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분명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산 집인데 점점 언니의 신혼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냥 아빠한테 알려가지고 확 엎어버려야 하는 걸까요? 저 지금 너무 고민되는데 좋은 부탁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안 다치는 아니 최대한 적게 다치는 방법이 궁금해요. 뭐 좋은 거 없을까요? 이 아가씨가 뭘 모르는 게 이건 말 안하고 있다가 들키면 공범됩니다. 댓글 1번 부모님 그냥 꼬셔가지고 연락 없이 쳐들어가세요. 크 완전 개꿀잼이겠네. 그거 하고 나서 후기 꼭 써주시고 댓글 2단계 베풀이라니 남의 가정 박살내면서 희열을 느끼는 쓰레기들의 민감 나치냐 남의 가정 박살은 염병하고 자빠졌네. 야 너 저기 서식하는 저 백수놈이지 너? 솔직히 말해 시키야. 3번 남의 가정 파탄이랄지 네 눈깔엔 저게 가정으로 보이냐? 그냥 남한테 얹혀서 살면 피나 쪽쪽 빠는 기생충이잖아. 염치 없이 얹혀서 하는 놈이랑 또 염치 없이 지집인 줄 아는 언니 때문에 저 가정이 파탄하게 생겼구만 2번 이거는 무조건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죠. 저러다 나중에 무슨 그지 같은 일이 저러다 나중에 무슨 그지 같은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겁도 없어. 3번 부모님 특히 아빠한테 울머불며 이야기하세요. 아빠 그거 우리 가족들 집 아니었어? 근데 나 눈치 보고 불편하고 너무너무 무섭다고. 아무리 언니 남친이라지만 그 사람이 뭐 내 형부도 아니고 8년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결혼할 사람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왜 우리 엄마 아빠 집에서 남 남친을 봐야 되냐고 이러면서 그냥 다 터뜨려 버리세요. 다 터질 거야. 4번 이거 말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언니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진짜 엄청난 풍파 일어날 게 불보다 뻔합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다 알려요. 아니 그냥 이 링클 자체를 보내면 되겠네. 그것도 아니면 아무 예고 없이 밤에 몰래 부모님 모시고 같이 한번 쳐들어 가든가. 5번 이거 무조건 말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말 안 하고 있다가 우연히 부모님이 이걸 알게 되면 쓴이도 모른 척한 거니까 곰곰으로 몰릴 수 있다니까요. 그럼 진짜 실망하실 거야. 6번 이거 그냥 있으면 결국 화살도 쓴이한테 향하게 될 겁니다. 네 언니는 싹수가 노랗고 영악해가지고 부모로 속이고 그렇다 치지만 너는 왜 말하는 거야?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하튼 그 서울집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건데 오직 딸을 위해 비워놓고 쓰라고 했더니 이게 미쳐가지고 영어 기생축을 찍고 앉았네. 그리고 자켓점 공부는 언니 안 하고 있죠 지금. 무지기죠? 그럼 쓴이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이 주신 생활비로 지금 둘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게다가 쓴이가 서울에 가면 비록 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친은 나가 있게 해야지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인 사람과 동생을 왜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게 하는 거야? 미친 거야? 7번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혹시 그 남자 때문에 언니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무조건 네가 독박을 쓰게 될 겁니다. 너는 알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이래버리면 꼼짝도 못하죠. 할 말 있습니까? 없잖아. 이런 큰 일은 부모님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언니 무서운 건 알면서 아빠 무서운 걸 모르네. 아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다들 겁대가리 같구만. 그렇구만. 8번 저 거지 같은 게 자기 여동생 있는 집에서 남자랑 동거를 한다고? 아주 그냥 그 짓거리에 미친 개 또라이야 뭐야. 남미세래? 빨리 엄마 아빠한테 알려요. 저런 거 그냥 패 죽여버려도 돼. 죽으라고 해. 9번 언니 남친이 무직 상태라 계속 집에 있어요. 다 빼고 이 부분만 읽어도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요. 결혼하기 전에 박사를 내야 된다 이 말이지. 10번 언니의 남친도 아니고 진짜 형부한테 성폭행 당해가지고 임신하고 출산까지 해서 애를 입양 보냈다는 기사를 내가 방금 봤거든. 게다가 친언니라는 거는 지 남편 편만 들고 살다가 그 일이 터지고 무려 40년이 지나서 겨우 고소를 했단다. 이거는 니 언니랑 다를 게 뭐냐. 그냥 다 까발려. 잣대보라고 해. 11번 자격증 공부를 3년이나 처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지 남친이랑 신혼 놀이나 하고 처 자빠진 거네? 아니 지금 니 불편한 게 문제냐? 저 둘이 임신이라도 해봐라. 그럼 바로 백수부부야. 백수부부. 백수엄마. 니네 부모님이 내주는 그런 공과금, 학원비, 생활비, 인강비 이런 걸로 지는 물론이고 저남자까지 같이 먹여 살리고 있는 건데 저걸 어떻게 그냥 냅두냐. 죽여야지. 그리고 너희 언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시험에 붙긴 이미 글렀고 나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그냥 어디든 취업하라고 해. 쫓아버리란 말이지. 야 간도 크네. 아니 그래 뭐 딸이야. 미쳐가지고 막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냥 미쳤다고 쳐. 근데 저기 들어오란다고 들어가는 놈은 또 뭐냐. 자존심도 벨도 없는 건지 아니면 그지 근성인 건지 참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말해야 됩니다. 말 안 하고 나중에 들키면 그게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언니보다 이걸 숨긴 쓴이가 더 큰 원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박 말이죠. 특히 언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더욱 원망을 하게 될 겁니다. 죄도 없이 죄인이 되는 거야. 언니한테 그냥 머리털 다 뽑힐 작창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같이 짓듣고 싸우던가. 엄마 아빠 도와주시겠지.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말해야 돼요. 감사합니다.